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테이블을 선택하는데 신상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순번 필드를 선택하시고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값이 반드시 입력된다 라고 하시면 필수에서 예로 선택해 주시고요. 근속 연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 값으로 0이 입력될 수 있도록 기본 값에다가 0을 입력하시고요. 네 번째 부속 코드는 기본 입력 시스템 모드를 영문으로 ime 모드에 오셔서요. 영문 1바이트니까 0 숫자 반자 선택하시고 지구 코드도 마찬가지로 ime 모드에 오셔서 0 숫자 반자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 코드 필드에 대해서는요. 인덱스 중복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에 가셔서 중복 가능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4점식에서 4호 20점 문제 실습하셨고요. 저장하시고 네 지금 여러분이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신상 정보 테이블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신상 정보 테이블에 부속 코드 필드를 선택한 다음 조회 탭에 가셔서 현재는 텍스 상자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고요. 콤보 상자에 오셔서 부속 코드 필드는 부속 코드 테이블의 테이블 커리에 행원번에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부속 코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부속 코드에 테이블에 부속 코드와 부서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두 개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낼 거 그 다음 부속 코드가 저장된다. 라고 하시면 부속 코드와 부서명을 가져왔지만 첫 번째 열을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바운드 열은 1로 하시고요. 열의 개수는 두 개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열 너비에 오셔서요. 1cm, 2cm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몽독 너비는 수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3cm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그 다음 지구 코드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조회 탭에 텍스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행 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표준 단가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표준 단가 테이블에서 지구 코드 더블 클릭, 지구 위치 더블 클릭 그 다음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온 데이터의 열의 개수는 두 개지만 저장되는 데이터는 첫 번째 열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바운드 열은 1로 해주시고요. 열 너비에 오셔서 1cm, 2cm 몽독 너비는 여러분의 선택 3cm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3번은 관계 설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셔서 신상 정보 테이블 가져오시고요. 부서 코드 테이블 가져오시고요. 표준 단가 테이블도 가져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를까요? 신상 정보 테이블의 부서 코드는 부서 코드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참조한다. 그럼 부서 코드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신상 정보 테이블의 부서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가 변경되면 신상 테이블의 부서 코드가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시고요. 따로 삭제하라는 언급은 없으시니까 만들기 다음은 신상 정보 테이블에 화면을 가운데다가 옮길까요? 신상 정보 테이블에 지구 코드는 표준 단가 테이블에 지구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드래그 하셔서 갖다 놓으시고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와 업데이트에 대한 언급이 없으세요. 그냥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 다 하셨다면 저장하시고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문제 1번 지위 구축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폼 완성하는 문제 지구 현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지구 현황 폼에 대해서 폼이 연속 폼 형태로 표시되도록 화면에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요. 형식 탭에 가셔서 현재는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연속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보기를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폼 머리끌에서요. 폼 머리끌에 부속 코드 라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선택 레이블 선택하시고요. 부속 코드 레이블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컨트롤을 클릭하면 한 방에 연결 HTML 문서가 열리도록 형식 탭에 가셔서 하이퍼링크 주소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열리도록 하이퍼링크 주소를 설정하시오. 그럼 하이퍼링크 주소는 형식 탭에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C 드라이브 안에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직접 입력하시면 되세요. 여기다 는 하시고요. 한 방에 연결 쓰시는 것보다 사실은 점점점 하시고요. 가져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폴더에 가셔서 한 방에 연결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실 거예요. 직접 쓰시는 것보다는 좀 편하시죠. 작성기기 누르셔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하이퍼링크 주소에 마우스 포인트를 유치시킨 다음에 클릭하세요 라고 출력되도록 컨트롤 팁 텍스트를 설정하시오. 컨트롤 팁 텍스트는요. 기타 탭에 가면 있으세요. 기타 탭에 가셔서 컨트롤 팁 텍스트에다가 클릭하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클릭하세요 라고 입력해 주시고 느낌표까지 있나요? 느낌표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폼바닥글에서요. 폼바닥글 크기를 조금 조절할게요. 폼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평균 근속연수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요. 근속연수에 평균이 표시된다. 평균이라고 하시면 는 AVG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근속연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번째에 폼바닥글에서요. TXT 평균 근속연수 컨트롤의 소수 자릿수 형식 탭에 가셔서요. 소수 자릿수를 소수 자릿수 이하가 표시되지 않도록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본문에 대해서 탭 순서를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문에서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를 선택하신 다음 부속 코드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지구 코드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직급을 선택하시고 세 번째 이름 근속연수 순서대로 탭의 순서 탭키를 눌렀을 때 이동하는 순서예요. 지정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폼 내용 살펴보셨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폼 보기에 가셔서 평균 구해지는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클릭하세요. 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제 오른쪽 닫기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폼 완성하는 지구 현황 폼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지구 관리 폼에 지구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지구 관리 폼에 본문 영역에다가 하이 폼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하이 폼 하이 보고서 선택하시고요. 본문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 폼을 추가하는데 지구 현황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 목록에서 지구 코드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 폼의 이름을 하이 폼의 이름을 앞에다가 영진 입력할까요? 영진 언더바 지구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이 따로 없네요. 그럼 레이블을 그냥 기본적으로 표시된 상태에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지구 관리 폼 현재 일단 작업한 건 저장 한번 하고요. 지구 관리 폼에 검색 CMD 검색을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실 거고요. cnb 언더바 지구 코드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으로 조회되도록 할 거 그 다음 두 커맨드 개체와 어플라이 필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어플라이 필터 어 필터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필터 이름은 따로 없으시니까 생략하시면 되는데 조건은 있어요. 웨얼 컨디션의 조건은요. cnb 언더바 지구 코드에서 선택한 값이 조회되도록 지구 코드는 음 지구 코드는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cnb 언더바 콤보 상자의 지구 코드에서 선택한 값과 같다. 지구 코드는 사실 문자이기 때문에요. 문자 처리가 앞에 뒤에 작은 따옴표 되셔야 되고요. 또한 입력받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m% 연산자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뒤쪽에 m% 연산자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폼에서 선택한 내용만 필터링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닫기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작업한 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해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구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첫 번째 다음과 같은 필드 순으로 정렬 및 그룹 하시오. 아래쪽에요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는데 혹시나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그룹 함 정렬 이라고 클릭하시면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 부서 코드를 가지고 부서 코드 지구 코드 지급 오름 오름 차순 현재 내림 차순이니까 오름 차순 바꾸시면 되겠고요. 다음 정렬 추가하셔서 두 번째는 지구 코드를 가지고 오름 차순 정렬 추가하셔서 지급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정렬 추가하셔서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하겠습니다. 4개의 필드를 순서대로 정렬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 코드 바닥글 부서 코드 바닥글 언바운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니까 txt 평균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는 avg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근속 연수 평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속 연수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부서 코드 바닥글 txt 인원 선택하시고요. 부서별 총 인원이 표시되도록 개수를 구하시는 거니까 컨트롤 온번 에다가 는 카운트 별표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페이지 바닥글 txt 언더바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온번 에 오셔서 날짜를 표시하겠다 데이트라고 넣으셔도 되고 now 라고 넣으셔도 되는데 형식을 지정한다고 하면 뭐 데이트 now 상관없으세요. 네 지금은 보니까 데이트 쓰셔도 되고요. 또는 now 쓰셔도 돼요. 형식이 연월일 요일까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형식 탭에 가셔서 연월일 요일 지금 형식이 자세한 날짜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언더바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는 하시고요. 현재 페이지를 가져오겠습니다. 페이지 n% 연산자 큰 따옴표 문 꺼서 슬래시 큰 따옴표 띄워 한 칸 띄워주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n% 연산자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페이지 s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보고서 문제 작성해 보셨는데요. 저장 먼저 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하셔가지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정렬 순서가 우선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부서코드 지구코드 직급 이름순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평균값이 구해졌는가 그 다음에 개수가 구해져 있는가 날짜 맞게 표시가 형식이 맞는가 그 다음 전체 페이지 현재 페이지 맞는가 확인해 보시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국 조회폼을 선택하시고요. 지국 조회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벤트 탭에 오셔서요.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필터와 필터 원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지구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CNB 지구 코드의 컨트롤에 저장된 지구 코드에 해당한 정보를 표시하시오. 현재 폼에서요. 미 필터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조건이 있는데요. 지구 코드가 같아야 한대요. 지구 코드가 누구랑 같아야 하냐면요. CNB 언더바 지구 코드와 같아야 합니다. 라고 조건이에요. 하지만 CNB 지구 코드는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문자예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하셔서 문자 데이터가 입력받습니다. 단 입력받은 컨트롤은 구분하기에서 M% 연산자 마찬가지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뒤에 구분을 하시고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고 위에서 작성한 필터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필터하겠습니다. 필터 원에서 트루 속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복에 가셔서 지구 코드 선택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해당된 지구 코드가 조회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커리를 작성하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 아니네요. 폼에서 작업을 하시네요. 지구 추가 폼을 선택하시고요. 커리 마법사가 아니라 지구 추가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CMD 추가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원 클릭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그러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추가를 클릭하면 각 텍스 상자에 입력된 현재 폼에 각 텍스 상자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준 단가 테이블에 각 해당 필드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커맨드 개체랑요. run SQL 메소드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run SQL을 실행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어떤 SQL을 실행하실 거냐면요. 현재 폼에서 각각의 텍스 상자에 입력한 데이터를 표준 단가 테이블에다가 삽입한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 문 꺼서 인서트 인투라고 입력하십니다. 인서트 인투 어디에다가 표준 단가 테이블에다가 표준 단가 테이블에다가 입력할 건데요. 표준 단가 테이블 안에서도요. 어떤 필드에다가 추가하실 거냐면 지구 코드 지금 입력된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지구 코드 지구 위치 그 다음 일당 지급 추가 지급 그 다음 연차 지급 필드에다가 인서트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삽입할 거냐면 좀 창을 크게 해서요. 어떤 값을 삽입할 거냐면 값은 value yes 지금 현재 폼에서 입력된 값들을 하나하나씩 폼에서 입력한 값을 삽입하겠습니다. 라고요. 하나씩 순서대로 중요한 건 순서예요. 지구 코드에는 txt 언더바 지구 코드에서 지구 코드 텍스 상자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실 거고 심표 두 번째 지구 위치 필드에다가는 txt 언더바 지구 위치에 컨트롤에 텍스 상자에 입력된 값을 삽입하실 거고요. 세 번째 일당 지급은 txt 일당 지급에서 텍스 상자에 입력된 값이고요. txt 추가 지급 그 다음 연차 지급 txt 연차 지급에서 입력한 값을 삽입하겠습니다. 연차가 또 오타가 있네요. 오타가 없어야 되는데 연차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 앞에서 인서치 인수하실 때 큰 따옴표 여신 거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커맨드 개체와 run SQL 메소드를 이용해서요. 표준 단가 테이블에 지구 코드부터 연차 지급 필드 표준 단가 테이블에 이렇게 필드에 입력하는데 어떤 값을 입력할 거냐면 현재 폼에 있는 텍스 상자에 각각의 입력된 값을 추가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저장하시고 폼은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매개변수 커리를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만들겠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오시는데요. 문제 봤더니 테이블은 다 있네요. 부서코드 테이블도 가져오셔야 되고요. 신상정보 테이블도 가져오셔야 되고요. 표준 단가 테이블을 이용할 거 3개 테이블 다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순서대로 부서코드 지구코드 지급 이름 그 다음 근속연수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부서코드 지구코드 지급 이름 근속연수 그 다음 임금지급은요. 계산을 하네요. 여기다가 계산할게요. 속성시트는 잠깐 닫고요. 여기에다가 표시되는 거는 임금지급 이라고 표시하는데 이 필드는 근속연수 더하기 곱하기 인가요? 곱하기 그 다음에 연차 지급 더하기 일당 지급 더하기 추가 지급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라고요. 계산식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속연수에다가 곱하기 연차 지급 더하기 항상 곱하기 더하기 연산이 있으면 곱하기 연산을 먼저 하는 거고요. 부서코드 지구코드 지급 이름 근속연수 임금지급 임금지급은 계산을 통해서 할 거고 매개 변수를 입력받는데 찾는 부서명을 입력하세요. 부서명 필드가 지금 없어요. 부서명 필드 가져오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고 조건에 매개 변수 입력할까요? 조건으로 매개 변수를 입력받습니다. 여기다가 찾는 부서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저장을 해놓고요. 커리 이름을 임금지급 이라고 커리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실행 한번 해볼까요? 찾는 부서명을 입력하세요. 문제의 그림에 보도일국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면 전체 레코드가 문제에 나와있는 그림에 4개예요. 문제의 그림도 4개 맞습니다. 네. 순서도 맞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네. 맞으시면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오. 만들기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 누르시고요. 부서 코드 신상 정보 표준 단가 3개 테이블 가져오시고요. 첫 번째 부서명이 행 레이블에 있어요. 열 레이블에는 직급이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는 일당 지급 필드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라겠어요. 일당 지급 가져오시되 크로스텝 커리를 만들겠습니다. 크로스텝의 부서명은 행의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열에는 직급이 있고요. 교체하는 것은 일당 지급을 가지고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부서명 사원 팀장 전체 레코드가 8개 따로 정렬 따로 정렬 비교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시면 저장 버튼 누르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를 부서별 직급별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에 신상정보 테이블 가져오시고요. 표준 단가 테이블 가져오신 다음에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지국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연차 지급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 한번 하십니다. 그 다음 연차 지급액 에 대해서는 잠시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군요. 요약 그룹바에 가셔서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는 합계 선택하시고 얼라이언스 연차 지급액 이라고 수정은 하시고요. 연차 지급액 이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 제시된 그림과 같이 일단은 작성하셨어요. 그 다음 문제서는 근속 연수가 5 이상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속 연수는 가조대 표시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 조건은 크거나 같다 5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연차 지급액 합계 구하셨고요. 지구 이츠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차순 하시고 결과를 일단 확인해 보시면 지구 위치 강북 노음부터 청주 까지 표시되어 있고요. 연차 지급액 표시되어 있고요. 전체 레코드가 9개 맞습니다.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 클릭하셔서 허리 이름을 지구 별 연차 지급액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지구 별 연차 지급액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